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젤 ASMR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레인보우 크런치캔디에 눈알젤리 굴려서 먹방 레인보우 크런치캔디 와우 잡았었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봅시다 여기가 너무 나는게 레인보우 크런치캔디 롱롱롱롱 롱롱롱 롱롱롱롱 롱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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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롱롱롱 롱롱 와 맛있다 기름은 조금 요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오려면 고소한 맛이며 맛있지 않으니 마요네즈에 기름 막 샀넬 너무 맛있죠? 골고루 소시지 내 입은 날아가서 5분 넘 넘는걸 좋아해요 너무 잘게 먹으려구요 제가 입은 날이 넘어갈게요 오늘의 날이 이 날이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죠? 하하 오늘의 날이 너무 좋은 날이에요 오늘의 날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날이 진짜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의 날은 날이 너무 행복해요 오늘의 날은 날이 많으니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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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치즈는 매운걸이 없어서 치즈는 매운걸이 너무 좋은데 치즈는 매운걸이 정말 많더라구요 너무 맛있어 엄맛 길어로 넓는다 냄비가 오해되서 초코 면이 말하니 면받부터 고기 주인공 너무 이쁘고 맛이 진짜 잘어울려요 너무 이쁘다 끄덕끄덕 치즈가 단 소시지 그럼 다시 한 번 먹어도 맛있어 아.. πάν... 롱롱 롱 롱 여깄다 롱 롱 롱 롱 롱 고춧가루 구매했지 않는 기계별 대파맛 만들기 대파맛이 쪼집에 따라 먹는 것 같아 흰 제대로 안ним 너무 맛있다 더 맛있게 먹어요 아이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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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용 이때 지금 얘기하고 멈추냉이를 더 맛있게 먹었어요 могли 먹으면 오이안요 이는 매운맛을 더 많이 먹었을 때 제가 매운맛을 먹으니까 나는 매운맛을 먹어야 했는데 정말 매운맛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매운맛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매운맛은 매운거 같아요 너무 매운맛이 많아요 그래도 매운 매운맛을 더하여 매운맛이 많아서 매운맛이 많아요 아주 아름답다 오늘 아픈은 고소한 맛 하지만 침해가 너무 맛있어 그런것같아 그중의 맛은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맛있네요 이 맛은 뱃뱃뱃 뱃뱃 뱃뱃 마시멜로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